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로서 노래강사라서 활동하고 있는 임순남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세상에 공짱은 없다 돈 명예 스타 모든 것이 잠깐입니다 즐기면서 신나게 노래 부르며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백전팀이 송대관이 한 번 더 그 다음에 진또배기 그렇게 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님 올라오세요 다들 의상을 아주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자 차렷 경례 음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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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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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자, 회장님 총리께서 진토배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우리 노래 보는 사람이 감기가 늘어가지고 잘 봐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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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